이즈의 주인공 아니 어차피 걸어가면서 땀날건데 왜 이렇게 찍어발라? 아니 너무 센거리잖아 이거 민폐라고 와우 나이스 좋아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다 봐봐 그러니까 나 놀랬어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어 여러분 오늘 영덕에 블루러드 트레킹을 하러 왔는데 밥 먹고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일러서 옆에 풍력 발전단지 있어서 지금 구경 왔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나 이런 날씨 되게 좋아하잖아 햇빛은 찌지만 바람이 솔솔 부는 날씨 내가 이런 날 왜 좋아하냐면 그냥 막 찍어도 이쁘게 나와 근데 아무리 이쁜 곳을 가도 비가 오거나 어두우면 이쁘게 안 나와 흐리면은 좀 그래 근데 지금 이거 막 비행기 소리 나잖아 이거 돌아가는 소리가? 몰랐지? 나 비행기 소린 줄 알았는데 이제까지? 그치? 나도 근데 비행기가 왜 이렇게 안 지나가지 이 생각한 거야 근데 보니까 이거 돌아가는 소리야 오빠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진짜 그 소리네 오빠 저쪽에 카라방 같은 것도 있어 저기 이제 바다 보면서 이렇게 자는 데인가 봐 와 진짜 뭐하냐 저분 놀라셨겠다 야 그러니까 너 지금 거기서 뭐 거울 보려고 했지? 아니 이게 차가 있길래 이제 비치니까 보면서 하는데 하품이 나와서 하품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었어 놀라셨어 그치? 갑자기 보고서는 나 내가 그래서 놀라셨겠다 오늘 블루로드 트레킹한다고 지금 파란색으로 마친 거예요 혹시? 어떻게 알았어? 솔직히 그런 생각 했어? 아니면 그냥 잊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잊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왜 이래? 벌인가 뭔가 오빠가 딱 쳐줘야 될 거 아니야 벌이 없어 나 벌 무서워해 안 무서운 게 뭐예요? 나 진짜 평생 한 번도 안 쏘여봐가지고 좀 벌 약간 무서워해 진짜 아 예전에 오빠 내 몸에 벌레 붙었는데 안 띄워주고 막 허헝 이러면서 막 지영 벌레 뛰라고 어디 어디 빨리 뛰어줘 이러니까 안 띄워주더라 나 30분 잤어 그거 왜 그러냐고 난 원래 다음날 어디 간다 그러면은 잠이 안 와 내가 웃긴 거 말해줄까? 뭐? 너 있잖아 여기 그 심은 거 머리 응 약간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이게 지금 짧잖아 이게 길어야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짧아서 이게 다 솟았어 약간 머털도사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돼 있네 보니까 삐죽삐죽 솟어 이게 지금이 제일 그거지 정리 안 될 시기지 딱 응 완전 남자 스포츠머리 있잖아 스포츠머리 정도여가지고 이게 빠딱빠딱 서 다음에 그거 뭐야 이거 헤어라인 후기 좀 한번 해줘 영상으로 헤어라인 후기? 어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 헤어라인 이거 하는 분 많아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아 근데 좀 징그럽더라 약간 나 봤잖아 뭐 처음에 심었을 때 좀 무서웠어 뭐 구멍 막 뚫려가지고 오빠가 뭐 가면서 내가 하는데? 너 그때 이거 수술하자마자 삼겹살 먹으러 갔잖아 우리 둘이 알아? 기억나? 응 기억나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피가 주루주루 막 흘렸던데 막 삼겹살 먹었는데 여기서 피가 막 흘러 막 근데 그래도 하고 싶나봐 그런 거를 오빠 이 정도 아프면 참을 수 있어 더 아픈 것도 참을 수 있어 예뻐질 수 있다면 참을 수 있어? 이건 아픈 것도 아니야 아팠긴 아팠는데 괜찮아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빵 먹었잖아 오빠 차에서 도넛이 세 개 먹었어 아 아니 목에 혓바늘 나가지고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먹을 거는 엄청 잘 먹어 근데 어떻게 혓바늘이 목구멍이 나냐 그치? 나 목구멍에 혓바늘 난 사람은 처음 봤어 거의 목전 옆에 놨지 하얗게 응 아프 알보칠 3일째인데 안 나 근데 이게 먹을 때 아프잖아 처음에는 아프거든 그 다음부터는 괜찮지 계속 밀어넣으면 좀 고통이 줄어들어 맨날 밀어넣는냐 음식을 멀미라도 음식으로 쑤셔놓고 배아파도 배로 음식으로 쑤셔놓고서 밀어주고 배아파도 배로 와 우와 오빠 배팡개 오빠 백반개 다 정식 드신다 아까 너무 단 도너츠를 먹었던 게 달달해요. 그래서 이거 밥 먹어야겠어요? 내려드려야지. 가자미입니다. 물가자미이잖아. 가자미랑 다른 건가? 가자미 생선은 많이 먹는다. 구워서 많이 먹잖아. 맛있는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 뭐야? 뭐야? 그냥 있는 거지. 고기 같은데? 음. 너무 맛있다는데. 시원하지? 여기다가 얼음 넣으면 물에 약간 불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날씨가 더워지니까 시원한 게 생겼네. 맛있다. 맛있다. 지금 바로 구겼나 봐. 음. 통으로 들어가네. 며칠 전서부터 물에 먹고 싶어 했잖아. 계속. 그렇죠. 유튜브에서 봤거든? 물에 엄청 맛있게 먹는 거? 그때부터 배송 먹고 싶어. 음. 애왕살이다. 여기 열심히 말라먹는구나. 나 생선 좋아하잖아. 한 번 먹어봐라, 형. 가자미 식기. 맛있어. 새콤해서 맛있어. 그치? 음. 음. 밥이랑 먹으면 많이 먹겠다. 와. 4월 말에. 물가자미 축제 열렸을 때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재미있었을 텐데. 축제 가서 그런 거 막 사먹어야 되잖아. 맞아. 그런 재미가 있어. 잘 먹었다. 근데 걷기 전에 이렇게 많이 먹으면 옆구리 같은데. 뭘 많이 먹고 밥 한 공이 먹었는데. 와. 와. 동시에 와. 오늘 날씨 진짜. 오빠 근데 여기서부터 걸어가면 몇 킬로야? 한 10킬로, 11킬로 될 거야. 빅코스가 해안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응. 근데 아마 10킬로에서 11킬로 될 거야. 한 3시간? 아니다. 천천히 가면 4시간. 그럼 오빠는 5시간인데. 오빠 갈 수 있겠어? 갈 수 있지. 그래도 갈 수 있어. 내 몸뚱이는 움직일 수 있어. 가보자. 오빠 저기까지 가는 건가 봐. 그치? 아니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쪽까지 가는 거라고. 오르막길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르락 내리락 하겄지. 내리락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나도. 왜 그래? 정신 나간 사람 같다고 왜 그래. 운동하는 거지 운동. 먹은 거 소화되라고. 내가 뛰어가면 오빠랑 너무 멀리 떨어지실까 봐.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오늘 덥진 않지? 어, 시원한데? 이 바닷바람 때문에 그런지. 땀이 시원해. 땀이 날아가도 막 씹어버리네. 땀이 벌써 났어? 어. 소화도 되던데? 진짜? 벌써? 아, 날씨가 좋다 너무. 날씨 좋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 아, 이럴 때가 기분이 좋다니까. 너무 이쁘게 나오잖아. 영상이. 오! 파도. 오! 도와주면 되지 않아? 응. 트름이 나오고 있어. 오! 오! 무서워! 진짜 무서워. 날씨도 좋은데. 파도가 되게 세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써놨나 봐. 아, 도영이가 지금. 하, 햇빛 때문에 선글라스를 쓰고 올걸 그랬어. 그러니까 선글라스 산 거 그거 왜 안 쓰는 거야? 하나는 차에 있을걸? 아니 그때 우리 어디 갔을 때도 너 그냥 그거 끼고서는 사진 몇 방 찍고 다시 넣어놓고 이러잖아 그거 찌그러졌어 막 그렇게 뒤틀렸어 아니 그게 뭐야 자외선 차단용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진용으로다가 산 거 같아 공용이 원래 선글래스 자외선 차단용이야? 멋으로 끼는 거 아니야? 이거 돌을 깎은 건가? 이거 바위 아닌 거 아니야? 진짜 바위인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놨냐 그치? 그치 그치 같이 가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오빠가 말해서 꺼버렸어 여기 진짜 돌을만 난다 바다 옆에서 걸으니까 돌을만 나 파도를 보면서 오빠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 걸을만 난다 그치? 내가 했던 말이잖아 왜 따라해 뭐가 나도 속에서 나온 말이야 오빠 오빠 죽음의 계단이 있다 오빠 저기 저 정도 괜찮아? 오 와 여기까지 날린다 파도가 우와 와우 힘든 코스 나왔다 힘든 코스 근데 오빠 이거 한 20미터 밖에 안돼 저 앞까지 이어져 있네 조심해 어? 조심 조심 아니 카메라만 키면 착한 척해 아 미치겠어 조심 여기는 그늘이라서 걸어가기가 진짜 좋다 그러니까 겁지가 않지 시원해 선크림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오빠 원래 안 받았던거야 조심해 조심 카메라 껐을 때에요 오빠 껐을 때 지영 조심해 위험해 오빠 나 조심하라고 그래도 땀이 별로 안 나니까 다닐 만하다 걸어다닐 만해 진짜 덥고 그러면 체력이 진짜 두 배로 고갈된다니까 아 목마르다 아 목마르다 물 벗어빵하고 마시고싶어 얼음물 하나 싸먹어 대게 먹고싶어 대게 먹고싶어 대게 벌써 배가 꺼져서 대게가 먹고싶어 근데 영덕 왔으면 대게 먹어줘야 되잖아 굳이 유명하지 영덕대게 저녁에 먹고 갈까? 네 근데 우선 물이 너무 먹고싶다 나도 여기서부터 왼발로 걷는거 아니야? 왼발로 걷는건가봐 왼발로 걸어봐 한번 아퍼? 아니 안아픈데 아플걸? 안아퍼 아아 아프지? 어 하하하 연일아 잡아야돼 안아픈적 하더만 삐족한게 있었어 박세리처럼 혼자 벗으라고 아우 아우 냄새 한글로 쓰는건 아프다 아 아프지? 너 이따가 막걸어봐 아 못해 봐봐 아까 안아픈적 하더만 아파 너무 긴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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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해볼까? 근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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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면 갈수록 더 아파 안 되겄지? 아 아퍼 왼발로 하면 아프다니까 양말 신고 하는거랑 틀리네 맨발로 걷는거 여기서부터 했네 하하하 하하 어쩐지 어쩐지 아프더라 근데 아까 거기서 맨발로 했잖아 어 약간 발이 뭔가 풀리는거 같아 네 고기가 지압은 더 되지 사실 훨씬 되지 어 우와 그거 찜질방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바닥 이렇게 밟는거 있잖아 응 나도 그거 하면은 되게 시원하던데 아픈데 시원해 내가 더 아프지 난 몸무게가 많이 나가던데 네 그게 맞지 이게 어떻게 하는거야? 그렇게 하는거 맞아? 몰라 아닌거 같은데 하하하 뭔가 이상한데? 하하하 와 신발이 묻진 않는다? 툭툭 들어가는데 안 묻지 어 신기하다 하하하 하하하 드디어 마을 나왔다 하하하 생명수 시급해 지금 정말로 하하하 하하하 평소에 운동을 안하긴 했나봐 다행이 안하긴 했나봐 가 아니라 아예 안하지 아 힘들다 힘들어 오빠 얼굴 지금 10번개 처음에는 갱년었거든 가면 갈수 없이 지금 흐들거리고 있어 딸이 없어 오빠 다리 풀리니까 막 계단 내려올지 막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 하하하 아까는 그냥 막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하하 하하하 아 왜 내 슈퍼가 안나와? σ퍼가 안보여 하하하 다 옥무 같은 데서 계속 나오네. 이게? 어. 꼬불꼬불 하면서. 아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보여 오빠 얼굴이. 뻘게 졌지? 어. 시뻘게 졌어. 2kg 빠져볐네. 앞으로 운동할 생각은? 할게. 할게. 아직 안 한다는 거네. 먹어야지. 근데 오빠. 나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라 그래. 나 지금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무슨 생각. 좀 이따 갈 때 물에 먹고 싶다. 물에 막 말아가지고. 오빠 어제도 먹었잖아. 또 먹고 싶다. 여기가 경정해수욕장이야. 해수욕장이고. 물부터 먹고 싶어. 그러니까. 물 한잔 마시고 좀 쉬고 가자. 저기 정자에서. 아휴. 좀만 앉아있다 하자. 아 살겠다. 신발 벗으니까 되게 시원하다. 종아리 아파 종아리. 나 그거 갖고 왔잖아. 마사지기. 그럼 이따가 발바닥 좀 밟아주라. 올라가고.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 오빠. 마사지기 있잖아. 아휴. 지압 받고 싶어 지금. 발바닥. 아까 올 때 보니까. 어르신들도 막. 화도 안 힘들어하고 다니시던데. 그러니까. 쌩쌩하셔. 아 힘들다 근데 나는. 요가 운전할래? 올 때 내가 했잖아. 한 번 더 해봐. 어? 카메라 켜고 얘기하지마 오빠. 근데 나 오늘 되게 잘했지 그래도. 빨리 잘 걸었지. 아니 이거 한 개 칭찬받고 싶어. 잘했어 잘했어. 짱. 상아지 냄새. 귀엽다 얘. 엄청 순하네. 어떻게 이렇게 털이 이쁠까. 애기인가 봐 애기. 슈퍼 찬네가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어. 지금 3시간 동안 슈퍼가 없어가지고. 여기 앉아서 먹고 가자. 아아. 아아. 삭신. 아아 삭신. 우와. 꿀맛? 응. 바로 바로. 우와. 꿀맛이야 꿀맛. 아주. гу guiunjetaanон. 그니까 왜 이렇게 먹는거 맞아? 그렇게 먹는건 맞어? Кол столько 사람들. 뭔가 참.. 오렌지 레몬야. 이제 좀만 힘내면 돼. 2kg 남았어 2kg. 물 먹으니까 살 것 같다. 얼마 안 남았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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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다 왔어 축산항이 어디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저 뒤엔가? 어 여기가 축산항이고 저게 블루루루다리 마지막 코스 아 눈앞에 다 왔다 나 지금 거의 마지막 한 개였거든? 응 오빠 아까 나한테 그랬잖아 나 지금 한 개 왔으니까 나 좀 업고 가라고 나 좀 업어지라며 다 왔다 야 힘들다 힘들다 지금 한 백 번 하는 것 같아 니 머리를 왜 때려? 더 아픈가 아 드디어 다 왔다 힘들어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힘든데 괜찮은데 발가락이 아파 약간 그 붓기가 이제 몰리잖아 거기 피가 부우니까 약간 새끼 발가락이 엄청 아프네 아 그래도 뒤늦게 발아파서 다행이지 초기에 아팠으면은 그랬을 거야 그래도 끝을 봤다 우리가 계속 힘들다고 하잖아 다른 분들이 와보고서는 이러면 어떡해? 뭐야 하나도 안 힘든데 이럴 것 같아 여러분 저희는 운동을 안 합니다 운동을 안 하는 커플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 내가 볼 때 어른들도 막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거 보니까 아니 왜 어른분들 아까 너무 생생하신데? 나도 아까 그 생각했어 우리는 막 죽을라 그러고 이제 가다가 물회 한 그릇 먹고 가자 오빠 물회 때문에 이거 운동한 사람 같아 물회를 먹기 위해 계속 물회 생각하면서 참았어 걷자 그래 먹자 물회 하하하 하루가 하하하 다음날이 다음날 도 próxim 다음날 아멘